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? 색연필이예요 저 얼굴의 쓱싹쓱싹 고양이 모양 욕 욕 음 아대야 저 귀여워요 으응 구독해 좋아요 꼭꼭 눌러주셔야 돼요 너 뭐하냐 사연이 셉셉 바보여 먹이 뭐해요 유튜브 찍기 쪼옹 눈 밑에 닦을 썩을 뭐야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얼굴 봐요 얼굴 어? 어 어 어 어 어 으응 흠 응?